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거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314일째 되는 날에 저녁노을 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황원이 물들어 가지고 하늘과 저수지에 이렇게 황원이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 철새 도래지 단지라 상당히 많은 철새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황원이 물든 철새 도래지 아주 장관입니다 아주 보십시오 어디로 날아가는지 달도 있어요 달도 있는데 여기는 충남 서산 철새 도래지 천수만 담수호 간호로 주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6시 정도 되어 가고 있구요 저렇게 담수호에도 서양에 지는 황원의 노을이 쫙 내리고 있구요 와 멋지죠 아주 철새들이 갑자기 저녁에 되니까 나타났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아 예술입니다 아주 여기는 충청남도 서산시 천수만 간호로 철새 도래지 24년도 11월 10일 저녁 6시 무렵 황원이 물들고 있는 천수만의 바닷가 풍경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저기 노을도 너무 예쁘죠 이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감사합니다 아 아 철새들 다 어디서 날아왔나 올 겨울을 여기서 날 모양인데요 아주 각정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와 각정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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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